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기온이 높아질수록 당신의 혈당도 치솟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300 가까이 나왔어요. 무서워서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고혈당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혈당 관리를 굉장히 많이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명히 놓치고 있는 작은 틈이 좋은 혈당 관리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혈당 조절은 음식으로 조절을 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한 탤런트 박칠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 자라냐. 일하고 이렇게 땀 쫙 빼면은 시원해. 갑자기 갑자기 하면 안 돼. 진짜 자기 세력 좋다.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